아 참 맹물이네요 진짜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가씨 잘 있었습니까 당신은 늦지 않아서 좋겠네 네 아 아 아 아 아 여객선 주민아를 여객이 좋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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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해골바위 가는 글머리입니다. 여기에서 해골바위 가는 글머리입니다. 해골바위 가는 글머리입니다. 완전 원시립입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해골라와 가지고요. 한풍경 보세요. 달려수거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고레바위 라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고레바위 증상입니다.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여기가 사랑도입니다. 여기가 고래등입니다. 여기가 고래바위인데 고래등이고 저기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랑도 여기가 머리부분입니다. 머리부분인데 이게 물을 뿜는 행상인데 소나무가 죽었네요. 옛날에 올 적에는 소나무가 살았습니다. 잠시. 잠잘. 가슴. 고속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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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속히는. 고속히는 것들을 안 가위로 구하고 일을 믿으면 고속히는 것만 올라오네요. 지금 무너질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딜 저건 아니냐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같이 나무가 나오기 참 아름답다 진짜 타고난 선택을 했다 여기가 땅은 통영 땅이지만 우리 삼천보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고레바이고 이 좋은 땅에 개발을 하든지 그걸 안 하면은 삼천보로 주든지 해야지 잠깐 기다려 오! 기운하다 오! 기운하다 오 тон이지 비에 내리는 삼천포 에 부산 배는 떠나간다 어린 나를 불려놓고 떠나가는 내 님이여 삼천폰 내 고향으로 오오오오오오오 좋다아 최선을 다한 힘을 주고 잤던 곳 어, 그대로인데 여러분 소중한 인도사기 안녕하세요. 최고의 맹릉자를 잡았네요. 여기 내려가면 해골바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바위로 갑니다. 출발! 드디어 해골바위에 왔습니다. 저분들 동무대네. 멋집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우밤을 받았습니다. 이리와 함께, 이리와의 상대방을 받았습니다. 이리와의 상대방이 잠시 중 가장 먼저 많은 곳. 이리와의 상대방을 얇게, 여 around 5년 전, 이준에게 잠시 중간에 잠시 중간에 잠시 중간에 잠시 중간에 잠시, 경우밤을 내리지 마시고요. monster 네이 한번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했던 IDs은 And I leave behind the rest Now hold my hand I'll hold my breath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we really own Jesus Christ If you tore my heart out The only thing I'd feel was less alone Now hold my hand And take my breath And leave behind the things you'll never own And Jesus Christ Please tear my heart out I don't feel a little less alone A little less alone Oh, good, good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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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저게 사자 닮았다구요. 저게 가르치러 내리는 사자 닮았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게. 뭐 좀 닮은게 닮았네. 저기요. 밀량 부부님들. 여유있네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크고 잘생겼습니다. 제가 윗뚱둘레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면 이 풍경입니다. 여기 아까 선착장입니다. 이것으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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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ngs you'll never own